안녕하세요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불군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코스피 지수 보듯이요 파란 은봉에 장때 양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오늘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를만한 이러한 그 하락이 지수상에서도 있었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은봉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현실화될 것 같은 이러한 조짐이 있습니다 장중에 10시 넘어가지고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협상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천억 달러의 이러한 그 관세를 내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아 오늘 10일날 0시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% 에서 25% 로 인상한다는 이런 발표들 때문에 이렇게 그 장중에 계속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5% 로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런 그 하락률이 생겼구요 또 장마치고 어 또 북한에서는 발사체인지 미사일 인지 이러한 그 중국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 이러한 그 악재들이 계속 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어 발사체를 발사한게 그 1시간 전에 지금 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미사일인지 또 뭐 발사체인지 불분명하게 계속 지금 그 합참이나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그 시놀이 일때 아 탄도미사일 인지 발사체인지 모르는 이러한 그 발사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발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그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를만한 이런 상황이구요 블랙선 여기 세력선이 블랙선이 현재 보시는 것 같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블랙선이 조정을 받고 올라 오다가 바닥 쯤에서 지금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폭이 너무 크죠 어떻게 보면 조정폭이 상당히 큽니다 2층 지지대마저 지금 깨구요 2102선 어 어쩌면은 2100선을 오늘 저녁에 그 무역협상의 타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북한의 이러한 전망들이 미사일 되든가 이러한 전망들 오늘 저녁에는 또 그 우리 대통령이 아 기자회견까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한국 북한 또 미국의 이러한 정세들이 굉장히 긴급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닷새 만에 또 이런 발사체를 쐈는데 지금 현재는 어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어 높다라는 이러한 그 발표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런 어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골드만 삭스 에서는 그 글로벌 어 이렇게 투자 기간인 어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 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10일까지 아 10일이면 은 오늘 우리 새벽 0시 에요 아 그때까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10% 밖에 없다 아 아 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극적인 합의에 베팅 하지 말자 이러한 그 내부적인 그 문건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구요 어 어 또 그 미 상원에서는 어 10일 내 중국산 제품에 간세율 일상을 을 발표할 가능성이 60% 다 이러한 그 뉴스 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러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아 저도 지금 장마 치고 장마 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조 회표를 아 이런 무역협상의 수혜주로 보고 대도하고 관련된 거죠 샘표 사조 회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샘표도 같은 어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 주인데요 제가 종가매매로 오늘 뭐 여러 샘표 식품이 아니고 샘표 하고 대도하고 관련된 샘표 요러한 상황이구요 시에서 일부 지금 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내부 신과 같이 마지막에는 그 미사일 때문에 조금 그 상승세가 좀 둔화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 2000원 까지 최고치 58600원 까지 올랐던 상황이구요 요 사조 회표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올랐다가 미사일 발사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조 회표를 지금 그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종가매매로 조금 가져갔구요 어 일부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한 상태입니다 오늘 장중에 또 SK 하이닉스 했는데 어 SK 하이닉스 도 보시면은 이렇게 큰 어 하락이 나왔어요 지수 주기 때문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져가던 지금 모바일 리더 오늘 사거리 일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래가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어 조금 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염려 하지 마시구요 조금 이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 지금 현재 가져가는 종목 중에는 sfa 반도체 갖고 가신 분들 오늘 좀 더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구요 인선 ent 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엄청 터져 있진 않으니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뭐 이런 상황이에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전부 빠지는 것 같지만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이런 상태구요 오늘 시초가로 경농을 했습니다 경농 같은 경우에는 아 중간에 10분봉으로 보시면요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 매수신호 요 세력 요 매수 신호가 쭉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상당한 아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 줬구요 오늘 아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중에도 어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지금 구길 제지가 급등이 되고 있습니다 15% 마감에서 구길 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끝난 상황이구요 이 구길 제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뭐 그 그래핀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아 이렇게 주도주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길 제지가 그래핀 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이렇게 그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가지고 30분 매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열 종목에 이렇게 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그래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올라가 가지고 오리엔트 전공이 현재 또 관련주로 관련된 또 대창 이러한 주식들이 아 이 검은 목요일에도 역시 상한가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대창 그래핀 관련주 구요 투자 주의 지금 걸려 있는 오리엔트 전공 또 의 같이 xi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구요 구리 관련주가 갑자기 대창 또 구리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원 2구 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미국이 이란 광물 부분 수출을 봉쇄한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창 아 서원 2구 산업 같은 이런 주식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안 좋고 전부 상한은 상한가 아 아 이렇게 하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상한가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무역 분쟁 관련주로 분류된 그 샘표 4조의 표 미래 생명자원 아 샘표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상승이 있었구요 4조 4조의 표 이렇게 아 미중 무역협상 분쟁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버추얼 택이나 우리 기술투자 우기투가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원 넘어가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 반등이 약간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된건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 두드러진 게 버추얼 택 아 우기투 같은 경우에는 삽한 4% 가량이 되어 물론 이런 상황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 주도하는 종목들이 없었구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어 아 중국의 협상을 깨트렸다 이러면서 그 중국을 향해 가지고 어 어 포문을 열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지수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구요 우리 전체 지수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분봉으로 한번 보시는 것 같죠 아침부터 아 아 신 빠졌습니다 자 10시 가량 부터 요렇게 조금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잘 버텼 거든요 근데 11시 이후부터 뭐 계산식 하락이 계속 돼 가지고 장 막판에 까지 투매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마지막에 까지 쭉 나왔구요 코스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어 전체적인 그 그 하락률이 오늘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 하겠지만 요 검은 금요일 이라고 부르기 에 아 뭐 그 지금 뉴스 에서도 계속적으로 오늘 검은 목요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일 흐름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오늘 저녁에 그 무역 협상이 지금 워싱턴에서 하고 있는 아 미중 무역 협상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촉각이 권두서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중 무역 협상의 어 타결이 고도의 협상 전략이다 트럼프가 아 중국이 먼저 깼다 막 이러면서 아 그냥 고도의 아 협상 전략 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워싱턴에서 지금 그 발표가 될 겁니다 아 미중 역 양측이 어떠한 그 결론을 도출할지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오늘 저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장 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장중에 sk 하이닉스를 장중을 했어요 이 보시는 것 같이 10분 봄을 보게 되면요 장중에 대응을 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외에는 약간 아 상승의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조금 그 반전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좀 있었는데 아 장마치고 북한에서 미사일 들 발사하는 바람에 지금 찬물을 또 끼어 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중 무역 협상에 워싱턴에서의 그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될지 기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아 저녁에 한번 그 뉴스를 여러분들도 어 좀 유념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를 아 홀딩에서 가져가는 중이구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꽤 물을 많이 타 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 오늘 음봉의 거래량도 좀 터졌는데 이러한 거래량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뉴스 이런 그 흐름들 좀 보시면서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불꽃봉 밴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요 불꽃봉 밴드는요 어 전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꽃봉 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어 나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명으로 꼭 들어가셔야 되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에 글을 올려주고 있고 장 중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요 나무 기술하고 sfa 반도체를 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sfa 반도체 오늘 또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가지고 다 아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sfa 반도체 지금 매수 하신 분들은 어 아직 내도를 못하고 오히려 오늘 6% 까지 같이 쭉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떨어지듯이 지금 반도체 주둘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sfa 반도체가 이렇게 흐름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은봉이 이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sfa 반도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 홀딩 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주가 단타매매는 경롱을 했어요 예 경롱 어 대북 그 식량 지원에 관련된 주식입니다 아 지금 식량 북한의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쏴 가지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 비건하고 그 그 청와대하고 같이 조찬 회동도 하고 그래 가지고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썼다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일본에서 계속 지금 북한 식량 지원하는 것은 식이상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거나 똑같습니다 미사일하고 식량 지원 뭐 이러한 그 관계가 그래 가지고 어 지금 그 식량 지원에 관련된 경롱 아침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 같죠 시외에 보세요 5.56% 하락했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갑자기 오르다가 미사일 발사하는 바람에 쭉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냉탕 온탕을 한참 오고 가는 이러한 그 주식 시작이구요 우리는 이 경롱을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해서 시초가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어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시초가는 10분봉 2봉은 무조건 기다리고요 대략 아 세번째 봉부터 하는데 10시 가량의 매수를 합니다 여기 매수 하셨어요 보통 17,000 50원이나 17,000원에 매수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런 수익이 났습니다 아 이러한 그 오늘 굉장히 시장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이 경롱 갖고 또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한 아 우리 그 불군봉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행이구요 오늘 또 어 중간에 오랜만에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단타 스윙 하는 sk 하이닉스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끝에 어 예상 체결가로 어 마지막에 3시 30분에 조금 들어 올렸구요 지금 현재 시위에 현재 에서도 어 상승 마감 했습니다 300원 까지 올랐구요 장중에는 400원 까지 이렇게 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흐름이 여러분들 보통 평단이 지금 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략 평단이 한 뭐 요정도 정도에 와 있지 않나 7,7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요정도에 지금 그 평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일 아 좀 흐름이 상승 모멘텀을 타고 탄력 받고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은 종목은 하지 않았어요 경롱을 시초가로 했구요 이 보시는 같이 경롱을 시초가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 장중에 단타 스윙으로 sk 하이닉스를 했구요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 무역 분쟁 관련주로 사조 회표를 해서 지금 현재 시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한 상태로 끝났구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지수가 빠지고 안좋은 상황이라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이 지금 없어서 내일 시초가는 거의 안할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구요 SK 하이닉스 만 갖고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그 전체적인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이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gh 신소재가 상한가 같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핑 관련 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올라와 있는지 이 재료가 뉴스테마 호재가 지금 정확하게 서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그래핑 관련주로 분류되어 가지고 올라왔구요 하나 그 sbi 스펙 신규 상장하고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대창 같은 경우에도 그래핑 관련 주에 편입되면서 지금도 오늘 상한가 같죠 오늘 이렇게 그 지수가 빠지고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이런 와중에 그래핑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아 괜찮았습니다 아 아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이구 산업 아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위기에 또 광물 관련된 이러한 그 구리죠 구리하고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지금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핑 관련주로 또 xinc 다 지금 그래핑 관련주들 투자주의로 지금 묶인 상황이에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되어 있구요 아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당기 과열 발동 예고 이런 그 예고 들이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 그 쭉쭉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무 기술 어제 아 상승했던 나무 기술 5g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상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보다 내일은 아 좀 조용하게 금요일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중 협상 미사일 뭐 이런 그 악재들이 쭉 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신하게 조금 천천히 접근해 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해 가지고 조금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사조협표 미중 무역 협상 수혜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지금 반응할 건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카톡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기술하고 sfa 반도체를 우리가 어제 아침에 추천을 해 드렸는데 sfa 반도체 나무 기술 매수 하신 분은 추가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세요 그렇습니다 2시 10분에 나무 기술 시간의 상한가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롱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10시 쯤에는 sk 하이닉스 타임이 굉장히 sk 하이닉스를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추천해 준 시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중 협상이 깨졌다 이러한 그 발표 트위터에 발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접하질 못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 잘 버티고 있었는데 11시 이후에 이제 급락이 장마음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경롱 11시 12시 다 돼 가지고 2.34%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10시 쯤에 사가지고 경롱 나왔구요 경롱 마찬가지로 3%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본 거구요 sk 하이닉스는 2시 넘어서 까지도요 계속 빠져 있어서 홀딩에서 지금 가져가서 물타기 해가지고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오늘은 경롱을 갖고 익절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스윙 전문으로는 제자분을 프로스테믹스 남성했고 장중단타로 나무기술 아 스윙 내고 나왔습니다 자 경롱이고 sk 하이닉스 인데 매수 하이닉스 든든함 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홀딩하고 가져가는 중이구요 강력 홀딩 하겠습니다 장이 많이 빠졌네요 아 금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이제 sk 하이닉스 어떤 그 흐름으로 우리 대응할지 내일 아침부터 sk 하이닉스 강력에서 대응할 예정이구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에 다닐가 에서는 지금 300원 400원 정도 올라서 마감하고 14,000주 정도 거래되고 시에 다닐가 에서 마감한 이런 상태에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 공포가 몰려오는 이러한 그 상당히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권에 묻혀 있던 sk 하이닉스 우리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여기 밴드의 중간에 그래를 보면요 매일 제가 이렇게 sk 하이닉스 동향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sk 하이닉스 단타스윙 동향 이라 그래 가지고 2일 내에 1500원을 수익을 내는 목표로 가져가는 sk 하이닉스 아 금주 들어 가지고 어 지금 오늘이 세번째 하는데 두번째 거래까지는 지금 성공했고 오늘은 지금 그 매수하고 났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를 해 가지고 어 추가 매수에서 물타기를 해 가지고 평단 지금 낮춰 놓은 상태구요 내일 흐름에 지금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요 계속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 북한의 미사일은 아 지금 그 미사일이다 미사일 추적 물체가 발사 됐다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 미사일이다 어 닷새만의 그 발사체로 발사된 것들이 전부 미사일 가능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내일 그 우리 장의 흐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 조심스럽게 아 조심스럽게 지금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고 많으셨구요 이 와중에 경론 갖고 이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새롭게 또 sk 하이닉스 대형주 들어갔습니다 단타 스윙 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또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 장마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